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워너비 닥터 임영빈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며칠 뒤 제가 아주 귀한 영상 하나 올릴 텐데요 그 영상에서는 당화율 색소가 6.3에서 5.4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본 어머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오직 운동으로만 이루셨습니다 이 영상이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 유익한 영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